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겠다며 역으로 시자질을 하는 요상한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맨날 대놓고 개똥치금만 우지게 해대더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제사를 지나자며 난리를 치는 형님 결국 저희 시누이가 미쳤냐며 엎어버렸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형님이랑 시누이가 오지게 싸우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을 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예요. 저랑 같은 며느리죠. 윗동서, 즉 형님과 저희 시누이가 이 두 사람이 지금 시아버지 재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중인데 아니, 이미 미친듯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결혼지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원수죠?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지만 이런 형님 너무 이상하거든요. 해서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글 남겨봐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시아버지 제사 때 친딸인 시누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었고 결국엔 대놓고 시비를 걸었는데 나이 어린 저희 시누이도 절대 지지 않았어요. 참고로 형님은 40초반, 저는 30중후반, 시누이는 초반입니다. 저 두 사람은 10살 차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형님 입장은 이래요. 야,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아니, 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지금 봐라, 남의 집 딸들도 가족이자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니네 아버지 제사 열심히 챙기고 지내주는 거 눈에 안 보이냐? 아니,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친딸인 너는 왜 나몰라라 하냐? 네가 진정 아버님 딸이 맞냐고. 아니, 그 전에 인간 맞냐? 말을 못하는 짐승도 자기 부모한테 이딴 짓은 안 해. 대충 이렇게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누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딴 미신 절대 믿지 않아요. 상대가 내 아버지라도 다른 거 없다고. 감히 제사와 효도를 결부시키지 마요, 언니. 아니, 그리고 도대체 큰 새언니가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지? 왜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효부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어? 그딴 위선 떨어대면 본인 스스로한테 안부끄럽나? 아니, 그리고 왜 시키지도 않은 걸 갑자기 하려고 난리치는 거냐고? 제사 그거 안 챙겨도 되니까 그냥 하던대로 하고 사세요. 혹시 뭐 따로 노리는 거라도 있어요? 설마 재산 때문에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 진짜 개싸움이 터졌는데요. 지난 몇 년 세월 중간에서 지켜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누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던 그런 효녀 타입이고요. 형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갑자기 잘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시누이 말이 다 맞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진짜 경조사 아니면 찾아뵙는 게 뭐야? 연락조차 절대로 안 하고 뒤에서 욕만 오지게 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같은 며느리니까 저한테 동서! 이러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뭐 천사 시부모, 진짜 좋은 시부모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무난하고 적어도 우리들 며느리들 힘들게 하는 건 전혀 없던 분들이거든요. 명절, 제사 이런 걸 강요했던 적도 없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고 안 보고 쌩 가고 그러더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제사를 지내자 엄청 잘 챙기고 특히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제일 크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막말로 이거 모르면 누가 봤으면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형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아니 답답한 거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형님 가치관이 그래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더 힘들게 일을 하니까 며느리들이 경조사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고 물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이딴 소리 절대 안 했죠. 그리고 이걸 또 저한테 세뇌를 시키려 노력을 함과 동시에 본인이 말하는 그 의무를 계속 저랑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가 평일이잖아요. 그럼 너 동서 연차 쓰고 와라 음식 같이 해라 이러는데요.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형님 논리대로라면 저도 똑같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아니 형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고로 형님은 전업입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남편은 돈을 벌어서 나한테 생활비를 주지만 동서는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주냐? 안 주잖아! 그럼 당연히 같이 와서 일을 해야지. 지금 나 혼자만 독박 써라 이거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괴란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 혼자 죽어도 못하니까 무조건 일찍 오래요. 거리가 좀 먼가 봅니다. 특히 집안 남자들한테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같은 여자인 저의 저랑 시누이 이 두 사람만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희 시누이도 성격이 좀 딱딱하고 까랑까랑해요. 저랑 친하지도 않고 그닥 좋은 인상도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시누이보다 나는 형님이 백배 천배 더 싫어요. 더 힘들게 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형님과 시누이가 싸운 것도 바로 연차 때문입니다. 연차 쓰고 집에 일찍 내려와라 했는데 시누이가 쌩깠어요. 처음부터. 그냥 일 다 마친 후 저녁 늦게 제사 지내고 있을 때 내려왔는데 여기서 네가 인간이냐 자식이냐 어쩌냐 정도는 그런 기싸움이 나온 거고 시누이도 엎어버린 거죠.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 당연히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 보는데 전에는 안 그러던 자기 아내가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먼저 나서가지고 집안 제사를 도맡아 챙겨주니까 그게 고마운가 봐. 오히려 야씨 우리 마누라 최고! 이러면서 더 띄워주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친인척들 앞에서 자랑질러 오져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기가 살아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고 특히 형님이랑 시누이가 그렇게 큰 소리내며 엄청나게 싸웠을 때 아주버님이 자기 아내 편을 들면서 여동생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한테 엄청난 욕을 해버렸어요. 쌍욕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시누이는 지금 현재 형님은 물론이고 자기 큰오빠하고도 원수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했죠. 시어머니 막 우시고 저희 남편만이 옛날에 저 두 사람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또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날뛰면서 그게 확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엔 형제들 간 남매들 간 우위가 그렇게 좋다가 결혼만 하면 멀어지는 집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시댁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저 망을 형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 1번 제사? 그거 그냥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알아서 잘 챙겨라 하고 나는 그냥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더 챙기겠다. 형님 몫까지 더 자주 보고 전화도 드리겠다. 이러면 시댁이 공평하게 반발씩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보세요. 뭘 하는지 댓글 살아 생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죽고 나서 저러는 거는 그냥 생색이죠. 그러니까 생색은 내가 다 내고 싶은데 또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독박 쓰긴 싫은 거야. 어휴 진짜 거지 같네. 2번 그래 진짜 웃기긴 하네. 전에는 안 그러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갑자기 절할 질 떨을 대면서 오만 생색을 다 내고 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살아있고 또 살아계신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아 뭐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3번 아니 당신의 딸도 아들들도 안 하는 거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지가 왜 설치는 거야. 진짜 우울아질 것이네. 살아계신 시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저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 효부 코스프레 그거고요. 또 나중에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시누이 말처럼 아니 그리고 또 뭐 지 남편은 지한테 월급을 주지만 동선을 안 주냐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시동생은 지한테 돈 준대? 월급을? 시어머니는? 시누이는 줘? 만만한 게 지랑 똑같은 여자라고 동선은 시누이한테 깝질하는 거죠. 지가 형님이라고. 언니라고. 4번 우리 큰 엄마라는 사람이 딱 쓰는 형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개연병을 다 떨어대더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재산은 지내야 한다며 지 혼자 우기는 거야. 다들 그냥 하지 말자. 천도제 지내고 치우자 하는데 이 아줌마가 난리 쳐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지 혼자 하면 몰라. 남들 다 안 해도 된다는 거를 그런 게 어딨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 니들도 와라 해가지고 억지로 일시키고. 보니까 제사라도 지내서 집안이 뭐랄까 큰 목소리 내고 한타까리 하고 싶고 내가 어른이다. 니들은 꿇어라. 이런 뭐랄까 유세를 부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 꿀 보기 싫어서 결국에 손절했습니다. 쓴이도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니 침탈인 시누이도 반대를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럽니까? 시누이랑 동맹을 해요. 안 친해도. 5번 아니 도대체 돌아가시고 잘해드리는 타입은 어떤 건가?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데 뭐 어떻게 잘해? 살아계실 땐 뒤에서 욕만 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저런다고? 시누의 입장에서 얼마나 같지 않고 병신으로 보이겠냐고요. 돌아가시고 대성통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사에 오지게 집착을 하는 거 이거는 남들이 보니까 그런 거요. 봐라 나는 이렇게 잘하는 효부며느리다. 이런 보여주기 씨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죠. 남편이랑 부창부수 끼리끼리 잘 만났구만. 쓴이는 저 여자 말고 남편이랑 의논하고 월차 못 낸다고 해요. 만약에 난리를 친다. 그럼 형님이 나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러버리고 아니 이참에 아예 시누이랑 편을 먹으면 돼. 그럼 이겨 쪽수로 6번 아니 그래서 그 난리통에 쓴이 남편은 그 가운데에서 뭐하고 있어요? 7번 이거 싸울 것도 없어요. 재산은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일을 해야 해서 못 갑니다. 이러고 끝내면 돼요. 봉투나 좀 지어주든가 한 10만원 계속 난리치면 니가 내 월급 줄 거냐? 니가 사장이냐? 이러면 돼요. 9번 별거지 같은 게 귀신 잡대만 오지네? 10번 저거 혹시 예전에는 몰랐던 시댁 재산이라도 찾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단순히 대장질이 하고 싶다 이건가? 뭐가 됐든 연병 오지네? 원래 산에 호라이가 죽고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완장질을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니 이게 제사 저도 처음에 재산을 노리는 건가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살아있는 시어머니한테도 알랑방으로 좀 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게 아니고 그 재산을 진두지휘하면서 좀 한번 밑에 자기 밑에 쫄따구들 한번 굴려보려고 하는 그런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재산이 있는 거고 노리는 거면 분명 시어머니한테도 잘했을 거라고 그래야 말이 많거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